땅콩의 열 에너지 측정 준비물, 땅콩, 시험관, 온도계, 스탠드, 점화기 땅콩의 껍질을 벗긴 후 클립 끝에 끼웁니다. 시험관에 물을 약 10ml 붓고 스탠드에 고정합니다. 시험관에 물을 약 10ml 붓고 스탠드에 고정합니다. 이 시험관에 물을 약 10ml 붓고 스탠드에 고정합니다. 식용관에 물을 약 10ml 붓고 스탠드에 고정합니다.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. 물의 온도는 17도씨입니다. 물의 온도는 17도씨입니다. 땅콩에 불을 붙인 후 시험관을 가열합니다. 땅콩이 완전히 탄 후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. courtyard는 방문을 조증하는 단추를 방문을 가こう. 방문을 진짜 쓸 수 없을지 않습니다. saker이 남지 U.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